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새롭게 2024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지구학원을 우리 선택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지구학원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필수가 되는 언빌리버블 개념완성 강의를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구학원의 기초 뼈대를 세우고 기초 용어를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본 강의를 듣기 위해서 꼭 미리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개념들을 모아놓은 엄스타 수능 입문 강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스타! 어명대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스타로 만들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명대와 수능 준비를 본격적으로 스타트하는 강의라는 의미로 엄스타 수능 입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지구학원 역시 어명대 선생님이고요. 자,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지구학 교육과 전공을 했고요. 선생님은 이제 지구학도 전공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지구과학을 어떻게 가르쳐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최대한 시간으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점을 맞을 수 있는지 그걸 선생님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태학원 지구환경과학부 석사까지 마쳤고요. 현재 메가스터디 온라인에서 과학탐구 지구학 강사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대치동, 목동, 분당에서 각각 단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좀 옛날 사진을 넣어가지고 조금 지금 화면하고 좀 다르더라도 동일 입문을 맞으니까 좀 의심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웜스타 수능 입문 강의의 특징은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학의 가장 기초 뼈대를 세우는 강좌인데 여러분들 이제 과학탐구를 맨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사실은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용어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과학 용어다 보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용어의 시작은 그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과학도 결국은 해석이에요. 어떤 용어가 나오고 어떤 개념이 나오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나의 꼴로 만드는 해석이 먼저 진행이 되고 나서 그 해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서 정답 맞추는 이게 과탐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에 익숙해지고 그 용어의 정의만 내게 완전히 된다고 하면 과학탐구만큼 공부하는 데 특히 지구학만큼 과학탐구 중에서도 공부하는 데 시간이 적게 들어가고 그 적은 시간 안에서 수능 만점이라고 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탐 중에서도 지구학에 그래서 그런 지구학의 기초 뼈대에 및 용어 정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구학 입문자들이 흥미하고 기본기 개념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필수 강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흥미나 재미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좋은 점수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흥미나 재미는 느끼는데 점수는 안 나와 그럼 결국에는 흥미하고 재미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목적과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자고요. 지구학에서 재미를 느끼고 지구학에서 흥미를 느끼고 지구학에서 지구학을 공부하면서 뭔가 큰 희열을 느끼고 좋습니다. 수업도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드리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능 만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학을 보내는 데에서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 그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수능 입문 강의에서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용어 정리만 하다 보면은 그렇게 강의가 좀 약간 지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 정리에 수능에 나오는 필수 개념들 그리고 OX 형태로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 그리고 빈칸 채우기로 그 개념들 직접 한번 써가면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수능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필수 주제별로 개념 OX 빈칸 테스트 수능용 맛보기 문제처럼 실제 단 하나라도 수능에서 안 쓰이는 게 없도록 여러분들 지구과 검사 수능 입문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아 이거는 수능에는 안 나오는 건데 본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구나 그건 단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의 수업은요 어디까지나 내년 2023년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 수능이죠. 그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단 하나도 허투루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그런 강의는 절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엄사 수능 입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뭐 완전 100%는 아니에요. 한 몇 프로 정도는 이제 그 개념 강의에 연결이 되는 기본적인 그런 용어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엄사 수능 입문 강의에서 진행하는 거의 한 98%, 99%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 화산 지진에 있는 내용들을 한두 개 정도 빼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내용 자체로 수능에 그대로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이 수능 입문 강의라고 그렇게 그냥 쉽게 보고 접근하지 마시고 아 이거 그냥 적당히 뭐 이거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 개념 강의를 듣기 위해서 꼭 필수가 되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이 수능에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좀 같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강의 표지고요. 달사진입니다. 올해 강의 표지는요. 자 그래서 수강 대상은 수능 지구학을 처음 공부하는 고3 수험생들. 자 지구학을 보통 학교 내신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하지만 그래서 내신으로 안 하는 학교들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선생님 저는 내신으로 지구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올해 지구학을 처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하는 친구들 입문 강의부터 시작을 하세요. 기본부터 다져나가고 그리고 입문 강의를 듣고 개념 강의를 들으면은 개념 강의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좀 쉽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본격적인 수능 개념 완성을 시작하기 전에 꼭 내가 알아야 되는 주제들만 좀 빠르게 한 번 정리해 보고 싶은 학생들 역시 입문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구학 만점을 위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 수험생들 다 결국은 똑같잖아요. 자 본 개념 강의를 듣기 전에 그냥 입문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내용 자체는 입문용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이 있고 필수가는 내용들이 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강의 구성은 우리 지구학 1은 큰 테두리로 자 고체 지구, 대기학 회양 파트 그리고 천치학 우주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파트에서 각각 주제 두 개씩을 뽑아가지고 총 여섯 개 주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고체 지구 파트에서는 좀 약간 지구학 1에서는 처음에 고체 지구 파트를 공부하면은요. 좀 암기할 내용들이 좀 나와요. 앞에 좀 암기할 내용들이 나오다 보면은 잘 모르는 돌리로 메워야 되고 판 구조론, 플룸 구조론 이제 뭐 지층의 연대에서 가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약간 용어들 때문에 약간 지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걸 아예 미리부터 외우고 들어가자고 미리부터 외우고 들어가자고요. 사실 여러분들 그 밥 먹을 때 반찬들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반찬하고 싫어하는 반찬 있죠. 여러분들 어떤 것부터 먹어요? 우리 피디님은 좋아하는 반찬 한번 드세요? 저는 싫어하는 것부터 먹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남아있을 때 아 이걸 먹을 수 있겠구나. 선생님 이게 너무 좋거든요. 가끔 마지막까지 내가 남겨놓은 반찬을 싫어하는 줄 알고 홀라당 먹어버리는 친구도 있어. 그런 친구들은 같이 친구 하나한테 있는데 그래서 외우는 게 힘들다? 미리 외우고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강의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외워두면 고체 지구 파트는 좀 암기 내용이 많아요. 그 암기 중에서 필수가 된 내용들을 머릿속에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면 본 강의 들어갈 때 어 저거 다 알아? 내가 이미 입문 강의에서 다 정리했던 건데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 고체 지구의 반 이상은 이미 다 입문 강의에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은 너무한가? 그래도 그 기본을 알면 시작의 반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대기하고 해양 파트에서는 일부러 해양 파트는 좀 빼고요. 대기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기도하고 이성사진에서 가는 게 이게 가장 기본 뼈대가 되는 대기 파트의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해양 파트는 본 강의에서 다 쭉 내용이 연결되는 거여가지고 해양 파트는 빼고 그 다음에 복사평행에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주제들이 있어가지고 기후변하고 관련된 내용들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천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천체에서 계산 문제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계산 문제들. 계산 문제는 우리 지구학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영역의 문제예요. 아주 순수해요. 순수해. 그냥 계산이 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데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어떤 친구들? 저한테 안 배운 친구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이제 1년 동안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올 거니까 이런 계산 문제를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계산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이 별의 물리량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필수로 연결이 되는 거고 도플루 효과 내용들이 뭐 외계행성 탐사라든가 아니면 허브레 법칙 해석을 할 때 쭉 내용들이 확장이 돼 나가는 것들. 확장이 돼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천체 내용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 뼈대가 되는 내용들 순수한 문제라고 얘기했죠. 순수한 영역의 문제를 주제를 두 개 골라가지고 이렇게 총 6개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념 강의가 단원이 총 25개 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각각의 한 단원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우리 수능 입문 강의이지만 우리 지구학원에서 공부할 주제 한 4분의 1 정도를 미리 좀 다뤄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입문 강의는 선생님이 최대한 이제 이미 촬영은 반 이상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선생님이 OT를 찍고 있을 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개념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11월 달에 최대한 빨리 완강을 시켜서 올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임 강의의 가장 시그니처 강의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가장 잘 들어줘야 되는 강의가 이 Unbelievable 개념 완성 강의예요. 모든 과탐은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개념에서 끝나는 겁니다. 개념의 뿌리를 잡고 개념을 해석하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자료를 해석을 하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과탐 공부 생각하면 되게 단순해요. 개념 용어 정리, 개념 정리, 그 다음에 기출 유형 분석 그리고 이걸 자료 해석이 있으면 자료 해석에 적용하는 연습 문제 풀이는 문제 풀이 유형별 연습을 해가지고 개념이 자료나 계산이나 아니면 단순 개념 적용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중에 실전 문제 풀이 연습 그리고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연습 그리고 수능 만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장 뼈대가 되는 강의죠. 자, 그래서 지구학의 처음부터 지구학의 끝까지 지구학의 기본부터 지구학의 실전부터 지구학의 심화까지 기초 문제부터 응용 문제부터 자료 해석부터 심화 주제까지 이 개념 완성 강의에서 모두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 심화, 개념 분풀까지 가장 완벽한 올인원 강의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언밀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는 실제로 투트랙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OT도 찍고 있는 선생님 연구실에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개념 완성 강의 진행을 하도록 1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구실에서 스튜디오 버전으로 진행하는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단과 수업 진행하는 12주 동안의 강의가 있거든요. 그 12주 동안의 강의를 또 현장 촬영용으로 진행해가지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를 좀 듣고 싶다라고 하면 선생님 지금 혼자 지금 찍고 있는 것처럼 이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를 찍으셔도 되고요. 나는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과 똑같은 스케줄로 진행을 하고 싶다.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 반 강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럼 12주 동안 엄영대 선생님의 현장 강의를 내가 직접 현장에서 듣지는 못하지만 화면으로 나만 현장 스케줄하고 똑같이 12주 똑같이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현장 버전 촬영하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2010,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그 시작점에서 여러분들이 올해도 선생님만 좀 믿고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 이 엄스타 수능 입문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우리 엄팩트 파이널 모이스까지 해서 1년 동안 올해도 작년보다 더욱더 꽉 차고 알찬 커리큘럼과 컨텐츠 그리고 강의 구성을 했습니다. 선생님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내년에서도 여러분들 꼭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능 만점 맞게 해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으로 제가 뒤에서 등 떠밀어 드릴게요. 그냥 떠밀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교문 들어서 가셔가지고 원하는 대학 생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입니다. 항상 모든 학생들이 시작은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을 하지만 정작 내년에 끝날 때는 똑같은 엔드라인에서 끝나진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엄영대 선생님과 같이 하는 우리 지구학 수험생들 우리 엄영대 선생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만큼 결과가 나올 겁니다. 믿어주시면 1년 동안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상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